만사 여통, 대통령실 만사는 여사로 통하고 꼽고 무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끝에는 항상 여사가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체병 사망사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진짜 이유, 이 사건에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토록 윤성근 사단장을 살리려 했는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상황은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비선의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명 로비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자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세간의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런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인물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만나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공개됐습니다. 대화 당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후 실제 만났는지, 최해병 사고 이후 이들의 관계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있었다면 어떤 경로에 누가 개입했는지, 혹시 그 경로 안에 김건희 여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살펴봐야 하는 강력한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또한 만사여통, 대통령실의 모든 일은 여사로 통하고 꼬꼬무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끝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